야, 나 혹시 암이면 어떡해? 고치면 되지. 내가 무조건 고쳐줄게. 너 오늘 애들 호출했어? 한 명씩 줄줄이 나가던데? 다 빼서 먹어. 그거 다 네 거야. 그거 다 너 먹을 거야. 그럼 천천히 먹어. 가자. 너 아직 안 갔어? 어딜 가? 너 차 없잖아. 비도 오는데 어떻게 가려고? 야. 아, 좀. 주문. 야, 둬. 내가 정리해줄게. 목도 안 주문해 봐. 아니, 좀. 주란이 좀 전에 너 빙이 돼서 굿했잖아. 야, 타투든 뭐든. 아이고, 살살해. 야, 좋다. 알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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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너는 어째 왜 주 여기서 수술에 한 곳이 있는 곳갔냐? 야, 이럴 거면 석초 내려간 의미가 없잖아. 죄송해요. VIP 케이스 중에서 급한 거 아니면 최 교수님이나 정 교수한테 좀 부탁해. 죄송합니다. 제가 스케줄이 안 됩니다. 아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데려다 줄까? 그래주라. 죄송하 오늘 만남 금지. 네? 뭐야 이게? 가게에서 얻은 거 아니야. 밤새 인터넷 뒤져서 최대한 똑같은 걸로 산 거야. 어 조심. 응. 응. 너 너무 걱정하길래 얼굴 보고 가려고 기차 시간 바꿨어.